수입가자점에서 막 이것저것 사봤거든 패배 얘기하다가 편하게 스르륵 잠드는 것도 괜찮은 일이잖아. 안녕 친구들. 지선이야. 오늘 역시 잠이 안 온다 그래서 평소처럼 재워줄까 생각을 했는데 뭐 항상 일찍 자는 것도 좋긴 하지만 얘기하다가 편하게 스르륵 잠드는 것도 괜찮은 일이잖아. 그래서 어렸을 때 초등학생 과자 파티의 추억을 떠올리며 난 학창시절에 그랬거든. 과자 파티하면 뭔가 들뜨잖아. 그런 추억을 이용해서 재워주려고 이것저것 사와봤어. 근데 어렸을 때는 과자 파티하면 들떴었는데 아쉽게 저 사실 난 그렇게 평소에 과자를 달고 살지는 않아. 디저트는 좋아하거든. 근데 과자는 너무 직접적으로 달다 해야되나. 근데 널 위해서 오늘 한 번 탕에 취해보도록 할게. 수입가자점에서 이것저것 사와봤거든. 이런걸 막 사왔는데 두근거린다. 엄청 달겠지? 그래도 먹어볼게. 너가 좋아하니까 이거는 바나나향 머쉬멜로우. 아니 근데 내가 분명 중학교, 고등학교 이때는 젤리를 진짜 좋아했거든. 진짜 밥 대신 젤리 먹을 정도로 젤리를 진짜 좋아했었는데. 점점 뭐라해야되지? 물린다 해야되나. 그래서 언젠가보다 안 먹기 시작했는데. 20살 때까지만 해도 좋아했다. 분명. 그래. 근데 소리가 좋을 것 같아서 사실 사봤어. 내가 먹고 어떤 맛인지 알려줄게. 근데 개인지향이 좀 많이 반영될 것 같아. 어. 되게 바나나우유향이라. 아니. 생각보다 되게 내추럴한 바나나향 같은게 나는데. 신기하네. 그래. 잘ız. orphans. 할머니 싱긏. 쉽지 말하지 못해. 어딧via. 赴 splitting. 말씀을 저도 안 상 James Mulhover environment 그런데 나ıyıACE examin Nelson의 상품은 뭐지? 이거 안에 반. 바나나 안에 초코가 들어있거든. 그래서 되게 바나나를 초코폭류에 먹으면 될 것 같은 맛이 나. 먹어볼래? 한입 더 먹어볼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오오오오 너무 맛있어 생각보단 되게 맛있었어. 근데 한 개 이상은 못 먹을 것 같아. 너무 달아. 아니 딴 걸 좋아하는 사람들에겐 맛있을 것 같은데 초코 좋아하고 7월이 되었으니 상반기에 대한 얘기를 풀어보자면 이번 상반기는 활동 준비하고 활동 준비료만 상반기를 다 보낸 것 같은데 희한하게 활동을 내가 할 때는 단 걸 안 좋아했는데도 단 걸 자꾸 먹게 되더라고 탕 떨어진다는 표현이 맞는 건가? 그래서 나랑 새롬 언니가 단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과일 단 건 좋아해도 둘 다 희한하게 활동만 하면 되게 단 거를 주워먹고 있는 거야. 진짜 바닥에서 주워먹는다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씩 조금씩 아 근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수면 패턴 무너져서 그런가? 뭐여 하여튼 너는 어떤지 궁금하네. 단 거를 입맛이 역시 확 정의할 수 없다는 게 난 분명 젤리를 좋아했는데 저런 젤리를 진짜 좋아했는데 막 놀이공원 가면 예전에 그 젤리 퍼 담는 가게가 있었거든 놀이공원에 난 고기를 꼭 갔었거든 무조건 그리고 계란 젤리를 되게 좋아했고 아니면 신거나 지금은 잘 모르겠다 예전에 추억 때문에 한 번 최근에 먹은 적이 있는데 별로 대추향이 아니더라고 엄청 귀엽길래 준비해봤어 귀엽지 너무 귀엽다 저희는 무조건 커서 좀 월드 하나 둘 둘 셋 네네네네네네네 Lieutenant 네네네네네 깜짝짝짝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대박. 진짜 캐리어같은 목표. 진짜 캐리어같은 목표. 과자 선물 세트네. 이거 뭐야? 짜잔. 귀엽지 않아? 곰돌이가 들어있다니. 난 여기 앉아있으렴. 진짜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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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들 알지? 어... 비용실이나... 어떠한 병원에 가면은 항상... 이게 있던 기억이 나는데... 이거랑... 두시 팝스인데 이건 두시롤이라는 것도 있고... 이 두시 팝스랑... 두시롤리라고... 똑같은데... 그... 특정한 장소에 많이 있는 애들이 있단 말이지. 근데 이게... 묘하게 맛있다. 그래야 되나? 난 그런 기억이 있어. 묘하게 맛있음. 그리고 항상 이 사탕 옆에... 이... 이 과자가 있어. 같이 이렇게 주잖아. 이렇게... 병실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다들 알지? 뭔지 알지? 아... 이거 진짜 추억이다. 그 다음에는... 무화과 필드 쿠키라고 적혀있는데... 어떤... 맛일지... 궁금하네. 티를 맞을 때... 무화과 필링이... 많이 들어있네. 이게... 어디가 있어.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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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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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냄새가 딱 딘케이스에 있는 과연 부화과가 37% 들어있는 이 과자의 맛은 어떨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맛있긴 하다, 이거. 그냥 설탕 때려넣은 맛이 아니라 무화과 맛이 되게 많다. 무화과 잼 맛이라 해야 되나? 왜 이렇게 무화과가 좋은지 모르겠어. 심지어 잠깐 나오는데 말이야. 내가 이팅 사운드는 많이 안했는데 그 이유가 자신이 없어. 아무래도 아무래도 너가 어떤 거를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많이 남겨주니까 그냥 웬만하면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고 반영을 최대한 하려고 한단 말이지. 근데 내가 이팅 사운드가 자신이 없어 사실. 왜냐면 내가 평소에 밥 먹을 때 입을 열지를 않아. 그러니까 말할 때 말고 그냥 입에 넣고 나서. 근데 너를 재우려면 어쩔 수 없이 마이크에다 대고 입을 좀 열고 소리를 내야 되는데 난 그걸 너무 못하겠는 거야. 너무 어색한 거지. 그래도 도전을 해보고 있는 건데 이거의 결과물에 따라 빨리 다음 달을 기다릴 수도 있어. 내가 맘에 안 들면. 막 이렇게 맛있게 잘 먹는 분들 보면 참 신기해. 난 맛있게 먹는 타입은 아니거든. 먹는 사람이 먹방이나 이팅 사운드 보면 해먹고 싶거나 나도 그렇게 먹고 싶은 것들 있잖아. 내가 그렇지 못해. 아쉬운 일이지. 이게 파워크런치라고. 새롬 언니가 활동할 때 나한테 괜찮은 프로틴 웨이퍼를 찾았다. 라고 하나를 건네줬거든. 근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그냥 과자 같아. 맛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도 강추하고 새롬 언니도 강추하는 맛이 피넛버터 일단. 난 피넛버터를 좋아하거든. 그래서 이전에 식단 한참 할 때도 피넛버터 파우더가 있어. 지방을 낮춘. 그거를 모테밀이나 크릭요거트에 꼭 넣어 먹었는데 이건 진짜 맛있어.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왜냐면 맛있는 만큼 영양성분이 썩 프로틴 받치고 아주 괜찮은 건 아니거든. 근데 그냥 과자보다 안 닿았다 정도야. 이거 새롬 언니가 직구해서 나도 직구해서 산 거야. 이거 봐. 되게 그냥 그 일반 웨딩쿠키 같지 않아? 과자를 해야 되나? 근데 역시 미치만들 이렇게 맨날 신영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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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건 이건데, 그냥 민트사탕이야. 요즘 많이 나오는 칼로리가 비교적 낮은 빈드나 입이 개운해지는 사탕들 치고는 그것 중에는 조금 칼로리가 있는 편이긴 한데, 이걸 처음 사게 된 계기는 입이 답답한 걸 싫어해서 빈드 캔디를 많이 애용하는 편인데, 처음에 그냥 예뻐서 샀어. 뭔가 어렸을 때 단위 하얀대기에서 본 터키시딜라이트 상자처럼. 근데 약간 바지 까는 식감이 좋더라고. 포도당 캔디의 펑튀기 버전 같은 느낌이라 해야 되나? 다시 한 번 더 해봅시다. 내가 말한 게 이거야. 뭔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내가 말한 게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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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 내 말. 내 말. 내 말. 내 말. 입이 개운해졌어? 안녕 또 다음엔 뭘 먹어보지? 아주 고민이네 이 프레츠 이것도 미용실에 진짜 많았는데 은근 계속 먹게 된단 말이지 담백한데 짭짤해가지고 저런 과자 이건 우리 엄마 형량인 것 같은데 엄마가 그런 뭔가 비유를 하자면 구안쿠 느낌의 과자들 되게 좋았거든 뭔가 구안쿠라 그러니까 알아듣는 이제 모르겠는데 뭐라 해야되지 간이 안된건 아닌데 너무 직접적으로 달거나 찬건도 아니고 근데 먹으면 매력이 있긴하고 IF 맛은 아니야 그래서 내가 구안쿠라 그러는거야 그래도 입맛은 가족을 많이 따라가다보니까 너도 굳이 과자를 먹는다고 하면 요런 스타일을 되게 좋아해 맛있지? 온갖 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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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방금 초코가 없는 부분을 먹었는데 이건 초코가 하드캐리하는 마시멜로였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잘하고 이제 안먹을래. 상반기도 지났고 이제 하반기를 달리고 있고 우리는 그런 김에 안해본 걸 해볼까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어떻게일지 모르겠다. 근데 저번에 올린 얼음소리 들어봤어. 그게 너무 잘 나와버린거야. 근데 뭔가 내가 하면서 만족이 됐던 게 있으면 실제로도 잘 나오기도 하는데 그 다음 거에 대한 부담이 생긴단 말이지. 그래서 막 들었다고 부담스러워서 막 스트레스받고 이건 아니니까 걱정말고. 이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 올 하반기에 도전으로 나올지. 아니면 잘 나올지. 먹는 소리 어려워. 뭔가 더 재운다고 해놓고 서연만 한 것 같은데. 이미 잠들었길 바래. 잠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근데 그쪽이 어두워서 잘 안보이네. 자고 있니? 그러면 우리 다음 달에 만나자. 오늘도 잘자고 안녕. 굿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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